브라타스텐으로 가겠습니다. 브라타스텐으로 가겠습니다. 브라타스텐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와 있는 데는 브라타스텐 역입니다. 여기서 브라타를 조금 구경하고 돌아갈 예정이에요. 여기 오스트리아의 명물인 리즌라드, 거대한 바퀴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원래 여기 브라타는 좀 조용한 편이거든요. 지금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모르겠네요.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을려나? 브라타에도 장이 섰는데요. 브라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놀이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맞는데 우리나라 놀이공원과는 조금 틀리게 약간 좀 허접한 그런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롯데월드나 서울랜드나 회사 자체에서 다 운행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다 개개인이 기계를 소유하고 자기만의 장사를 한다 그럴까?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이게 브라타스텐입니다. 거대한 바퀴. 어? 저기 서커스. 저기 서커스도 들어와 있네요. 뭐냐? 치즈. 타이크 패브릭. 여긴 치즈 파는데 밤콕한 굴뚝빵. 어휴, 여기도 제법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다 먹는 코너. 아니 뭐, 여기는 먹는 거 있는 게 당연하겠다. 초콜릿. 여기는 초콜릿. 펜치. 여기는 순이 줄. 그거... 여기는 아이스. 어... 르베스트 아리즈드. 놀이기구는 아직 운행은 안 한 것 같고 자 뭐 먹는 것들. 브루누라인 그리스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내가 엄청나게 헹구 아, 여기가 없는데 여기가 없는데 아, 여기가 없는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비엔나의 프라타는 낮에는 조용하고요. 보통 저녁에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10유로짜리 모자들 선물의 집도 낮에는 영업 안합니다. 좀 색깔이 유치하긴 한데 저건 관람하는 곳에서 운영을 하나 보다. 대부분은 영업을 안해요. 그렇게 조용합니다. 하다못해 기념품 가게도 영업을 안해요. 이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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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아노 여기 카페에 가만히 카페 마키아토 라테 마키아토 카페에 가만히 마시라고 해요. 카페에 가만히 마시라고 해요. 옛날에 쓰던 기구들 정말 감스 비엔나의 컵 이쁜거 많이 나왔네요. 이런건 시납스 소주전으로 쓰면 좋겠다. 뚜껑 있는 산 이건 약간 유치해 보이고 가격이 맞게 여러가지 있습니다. 프라토로 오실려면 저녁에 오시는게 좋은데 너무 늦게도 오지 마세요. 특히 프라토 뒤쪽으로 가면 위험하거든요. 여기 난민들이 조깅하는 사람들 새벽에 기가하는 사람들 성폭행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너무 늦게 오는건 권하지 않고요. 그냥 늦은 오후 초저작쯤에 오셨다고 하시는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돌아보는 정도지 솔직히 여기서 뭐 할만한거는 저는 리즌라드 저거 한번 남편이랑 타고 한바퀴 돌아봤네요. 한국사람에 보면 좀 유치찬란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놀이공원이에요. 여기는 앉아있으면 이렇게 음식을 주방에서 주문하면 이렇게 쭈루룩 타고 작게 테이블로 배달되나봐요. 온닌 비엔나 비엔내에만 있는 컨셉이 특이한 레스토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프라카에 있습니다. 1766년부터 프라카가 있었네요. 프라카가 있었네요. 편도 배가 고픈 모양인데 여기서는 이때? 두 볼테스 카인 포메스 에센 뭐? 두 볼테스 케이바베스 이메에 케이바베스 이메에 케이바베스 이메에 케이바베스 이메에 케이바베스 이제 케이바베스 뭐하는 거에요? 헬스레스 에센 어디에 케이바베스 이메에 케이바베스 컬이 없는데 한 마이, 네? 네? 스크롤, 콜라, 포메스, 센맬, 콜라 감사합니다 센맬을 잊어버렸어요 8,30원 포메스, 케첩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랑고스, 이건 그냥 밀가루 반죽을 튀겨서 마늘을 묻혀서 먹는 거예요 이제 커리 보스턴 이거 맵다? 제가 넣어 계란대기 주니깐 그래서 제가 집으로부터 프리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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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mmended 메이츠 메이츠 저희는 마켓에 있는 가게에서 안 먹고 여기 그냥 프라토에 있는 이 가게에서 먹었습니다 여기가 훨씬 더 가격이 싸요 마켓에는 그냥 뭐 대목볼라고 그러는건지 가격만 겁나 비싼이다. 아이들형 같은데 부모랑 아칫하네요. 우리는 그래서 아프라토 구경을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구경이나면 아무 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라터를 벗어나서 우수 비엔나를 떠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브라테의 리저넛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어요. 동양인들이 오면 혹시 한국 사람이 아닐까 싶어서 자꾸 카메라를 밑으로 내리게 돼요. 오늘 보니까 중국 여자들이 스타일이 한국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한국을 오래 떠나 있어서 스타일을 못 읽거나. 우반을 타로 들어갑니다. 우반, 에스반 있고요. 우반은 시내, 에스반은 시외까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비엔나에 안 살아 잘 모르겠습니다. 우반의 단체들은 마트에서 첫번째 차례로 3시내는 뇌 ein. 오늘 한번 영상에서 만나요. 이전은 내일까지 축하해 estado остан範 Huo Master의 4-13인